오늘 제가 오늘 공동체 모두들에게 멘토님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제가 이들을 들으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에라 맞죠? 내 몸에 말고 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 잘 들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에 대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 차례예요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의 몸에 대해 해야지 내 몸에 대해 말해요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몸에 대해 이제 아주 큰 소리로 진 줄 알고 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에 대해 잘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영화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제 마음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있는 사실이 가슴야 하고 그러나 그들의 몸까지 살려야 할 살게 만들어야 할 작은 메시아들을 우리 앞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배 역사의 모배 이전에 하나님의 모배로 이 땅에 왔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왔습니다